매화와 갈대 등 다양한 소재로 고유한 우리의 멋을 작품으로 표현한 장한순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 작품의 의미를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눈보라 속 갈대밭 사이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흙두루미. 붉은 갈대밭에 눈부시고 포근한 기운이 갈대의 잔잔한 춤 사이를 보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강렬한 붓터치로 감동을 선사하는 장한순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빛과 색을 입힌 만의 눈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강진만 일대의 갈대밭과 매화 등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한 작품 총 40여 점을 오는 13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선을 보입니다. 붉은 색의 역동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빛과 색의 조화를 통해 강한 생명력을 표현해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 속 갈대와 그 속에 담긴 나와 우리의 의미를 담은 철새의 모습에서 장작가는 자연은 단순한 재현 공간이 아닌 고요와 명상이 담겨 있다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진만에서 펼쳐지는 갈대의 포근한 빛과 아름다운 색을 통해 우리들의 원초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번 전시회는 정화와 치유, 행복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조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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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